야, 뭐야. 직접 꾸몄나 보다. 현우 형 보고 싶어요라고 적은 후회의. 어, 야, 근데 현우 형 보고 싶어요. 너무 슬퍼. 현우 형도 형 안무로 제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꼭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섹시한데 처음부터. 와, 뭐야? 뭐야, 관절이잖아. 야, 이거 뭐야? 에이. 와, 좋은데? 아, 진짜 사촌이 섹시해. 와, 섹시. 와, 바탕이 왜 이렇게 잘해? 와, 재미있다. 와, 뮤직컬이 뇌야? 와, 잘 되셨다. 와, 귀여워. 이게 뭐야? 너무 재미있다. 뭐야, 왜 이렇게 잘해? 귀여워. 진짜 슬퍼트 왜 이렇게 귀여워? tudo. 맞아, 안 돼. 와, 진짜. 내가 iyi 착하고. 갖고 싶어요. 아, 진짜. krit Pittsburgh. 대박이야. 대박이야. 예쁘다. 대박이야. 뭐 진짜? 진짜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우와. 우와. 뭐야? 뭐야? 왜 이렇게 멋있어? 야 이거 뭐야? 오우, 얘네를 또 꿀스킹으로 봐. 와우, 진짜. 아, 여기. 야, 모델 같다. 와, 걔 나와 봐. 아, 여기. 내 맘에 맘에 서비어, 내 새 서비어 얘네들은 진짜 팀워크가 정말 누가 최악체래. 진짜. 잘한다. 자금 많이 세다. 회사원들의 깜짝 일탈은 모든 게 꿈이었다는 재미있는 반전 스토리가 담긴 무대였습니다.